안녕하세요 익선이에요 전기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토해라를 켰습니다 저는 최근에 게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테스트도 많이 하고 시험 방송도 역할을 해보고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간은 바라이부터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유튜브와 아프리카에서 동시 송출합니다 내용은 전달은 게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과 이야기도 하고 소소하게 소통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간 내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야기 나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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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